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특사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환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어제 저녁 유럽 시장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이거 뭐야 했는데 선물 시장은 굉장히 좋았죠. 그것들이 그대로 반영됐고 오히려 장중에 더 세게 반영되는 흐름 보여줬고요. 4시 반 이후로는 조금 고개를 숙이면서 너무 많이 올랐나 하는 생각에 상승폭을 오히려 떨어뜨리면서 마감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 반도체 주식들, 그리고 제일 많이 오른 건 전기차. 전기차 미치게 많이 올랐고요. 유독 떨어진 건 메타. 메타를, 메타가 저기다 VR에다가 정말 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더 떨어졌어. 좀 신기한데요. 핀미지닷컴으로 오늘 현재의 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정말 좋았고요. 거의 대부분 다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만 조금 안 좋았고요.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쪽이 안 좋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괜찮은 모습. 메타만, 메타가 많이 쪼그라들었네. 메타가 많이 작아졌네요. 그렇죠, 사이즈가. 테슬라보다도 작은 것 같은데요, 이제. 메타가 아주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VR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조차도 애플에서 VR, AR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메타가 애플이 무섭고 싫어서 VR로 직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생태계는 애플이 들어오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이번에 오클로스2까지 써본 우리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5분 이상 쓰면 조금 눈의 피로도가 오긴 온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려면 조금 더 기술적인 진보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해상도가 그런 것들이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위력은 뭐냐 하면 품에 품고 다닌다는 거죠. 가방에 넣고 다닌다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거나 즉 내 몸의 일부처럼 들고 다닌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물론 가격적인 것을 분석을 하긴 합니다만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소비를 없애서라도 하는 소비가 스마트폰 소비인데 오킬러스 같은 VR, AR 기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거 없으면 먹고 사나? 못 먹고 사나? 먹고 살죠. 그러면 스마트폰 없이 먹고 사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태계가 스마트폰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메타가 조금 그런 흐름에도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S&P500은 2.45% 올리면서 3,764, 다우전스는 2.15%, 3만 530, 3만을 회복했고요. 나스닥도 1만 1천을 회복했습니다. 2.51%, 1만 1,069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유가, 이제 유가 관심이죠. 유가가 110달러 갔다가 지금 다시 109.4이에요. 음, 기대되는 걸? 제발 떨어져라. 제발 떨어져. 유가가 떨어지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아닌 게 김일근 상무님 어제 아주 재미난 동영상을 올렸어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제대로 체크를 못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관심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겠다라는 거죠. 유가는 당연한 거니까 유가는 디폴트 값을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수요를 박살을 내겠다고 지금 연준이 달려드는 건데 수요가 박살을 냈다는 건 어디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그것. 뭐요? 렌트비. 렌트비가 떨어지면 렌트비가 떨어지면 수요 쪽 인플레이션은 아주 박살을 내는 거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상당히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고공 엔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렌트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몰랐어요. 저는 미국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역시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분석을 해냈는데 렌트비를 모델링,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뽑아오는 값을 뽑아오는 게 한꺼번에 몽땅 뽑아서 딱 평균 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역별로 이렇게 뽑아서 이만큼 뜨고 예를 들어 52개 주 중에 15개 주 뜯고 또 15개 쭉 뜯고 15개 뜯고 이렇게 때마다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올랐을 거 아닙니까? 저녁이? 저녁이 다 올랐을 텐데 여기에 이만큼 반영되고 다음번에 뜰 때는 여기에서 이만큼 반영되고 또 다음번에 뜰 때는 여기서 이만큼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 렌트비가 당분간 몇 달간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오, 그런 거야? 그렇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어제. 배우게 됐는데 그러면 렌트비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6, 7, 8월에 렌트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축가 되죠?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유축가 되죠.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몫을 찾아오고 있는 게 렌트비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75p는 거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월까지도 50p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일단 열어놓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반영했느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PBR 밴드에서 보면 평균치 아래로 떨어졌는데 평균치 아래라고 무조건 바로 평균으로 당기는 게 아니죠. 평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평균에서 당기는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얼만큼 멀어졌느냐 완전히 멀어졌냐 그거까지는 아니니까 여기서 그런데 한 10% 정도가 더 빠지면 밴드 하단, PBR 밴드 하단까지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평균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상당히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락폭은 여기서 10% 내외 정도로 미국 시장이 제한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월요일에 들었었죠. 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쫄리지 마라. 라는 말씀이 됐는데 그날 한국 시장 박살났고 그런 생각으로 한국 시장 봤는데 박살나니 얼마나 멘붕이겠어요. 멘붕이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보기 전에 채권 시장은 좀 빠졌습니다. 채권 시장은 지난 주말에 10년물이 3.23에서 3.279로 바뀌었고 2년물은 3.17에서 3.19로 그 다음 30년물은 3.28에서 3.34로 5년물은 3.28에서 3.36으로 3개월물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61에서 1.57로 그 다음에 독일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요. 1.659에서 1.759로 10BP, 지난 주말에 비해 10BP 독일 금리가 빨리 올라간다는 건 유럽 금리로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엔하가 미친 듯한 약세입니다. 달러 지수, 유로 지수는 유로 달러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달러 지수는 104.65에서 104.41로 약간 약세고 유로는 1.05에서 1.053으로 약간 강세고 엔이 134.96, 135엘에서 136.67이에요. 얘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물론 자동차들은 좋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차들은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원엔 환율이 100엘당 945.5 아, 945.3 945.3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원화가 엔하 대비 강세인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엘당 1,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36.67에는 1998년 이후 최저치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위안도 강세였습니다. 6.708에서 6.689로 강세였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 일본이 일드커브 컨트롤 10연물 일드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연물 금리를 꽉 잡고 안 올리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10연물만이 아니라 7연물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 더 완화적으로 가겠다는...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너무 신기하네. 이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 주식들한테는 안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진주 교수님하고의 대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900원 언더로 떨어지면 1번 주식 한번 사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 1번 주식 중에 많이 안 오른 주식들이 있다면 기계 중에서 소재 중에서는 진짜 기가 막힌 회사들이 많죠. 1번의 부를 빼고 싸울 수 있는 전원의 찬스가 100연당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진짜로.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고요. 토마스 마킨, 리치번드 연훈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24년도에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중립적인 인사시고요. 금융시장과 경제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김성수의 내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파울 의장의 7월 달에 50 또는 75BP 인상 발언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했고 통화 정책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하지만 물가 상황이 그렇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리는 거 안 좋고 상황 봐가면서 꾸준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는 이유는 물가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어느 누구도 신중치 못한 선택으로 경제가 크게 후퇴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그러니까 즉 금리를 급하게 올려가지고 경기 긴축까지 가는 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현재 긴축 기조는 균형 잡힌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연준의 입장을 알 수 있죠. 수요를 박살내겠다. 어느 정도까지 수요가 박살날 때까지 고고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통일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얘기 중에서 그렇죠? 인플레는 결국 둔화되겠지만 2%대까지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함. 불확실하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립적인 인사의 발언도 이런 정도가 나오는 걸 봐서는 우리도 약간 금리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볼 필요. 제가 개별 입원장에 대해서 복귀를 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개별 주식은 그렇게 싼 주식, 싼 주식 하면서 싼 주식을 찾는 건 어떤 태도예요? 보수적인 태도잖아요. 개별 주식 단어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커버리지가 웬만큼 된다. 그래서 거시경제 차원은 크게 생각하지 말고 금리 정도만 보자는데 금리도 보수적으로 봤어야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제가 이번에 복귀록을 쓰는 것 중에 내가 제일 큰 실수로 했던 건 종목별로도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만 시장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 보수적인 투자자가 오히려 이를 게 적고 이를 게 적으면 이럴 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신나잖아요. 그냥 바로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데드캡 바운스 아니고 약간 베어마켄 랠리만 마저도 승률이 굉장히 회복되거든요. 베어마켄 랠리만 뽑아먹어도 그렇게 그런 자세에만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실수다라고 저는 계속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랠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시죠. 교수님께서 바이든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통화하고 난 다음에도 미국 경제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당연히 침체되어 저희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랠리 서머스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 장관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1년간 10%의 실업률, 2년간은 7.5%, 5년간은 6%의 실업률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되죠. 랠리 서머스의 이 얘기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저는 이거 랠리 서머스가 연준 인사들한테 발언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니들 고용고용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거야. 지금 기대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봐봐. 그리고 이거 안 잡혀. 그러니까 니네 고용고용하다가 고용고용 잡으려고 하다가 뒤집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고용 빨리 포기하고 실업률 빵빵 터지더라도 일단 잡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작년 올해 계속 봤던 건 연준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금융의 안정. 이거는 아예 논외로 하고 당연한 거니까. 일부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하면서 또 하나는 고용을 촉진시키는. 이거를 연준이 사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연준이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 달성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레디 서머스 교수는 무슨 말이냐. 고용 포기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업률이 10%면 고용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번 이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연합인포메스에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타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다 리서치에 있는 전략가는 현재는 데드캡 바운스처럼 보인다. 올해 잘 나갔던 에너지나 유틸리티 업종을 지난주 투자자들이 기꺼이 내져내줬다는 것은 이번 하락세가 후반기에 들어섰으면 시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매도세가 더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내년 경기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은 30%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15%였고요. 벤커버 아메리카는 내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40%로 올렸습니다. 모근 스탠리 주식 전략가는 아직 주가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덜 반영됐다.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S&P 지수는 3천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RBC 캐피탈은 경기 침체 근방에서는 주가는 평균 32%가량 하락했습니다. 이건 다 S&P 기준이죠. 32%가량 하락했고 이런 종류의 약세에서 S&P 지수는 이번에 3,262포인트까지. 끝에 1전까지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3,262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심리가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건데요. 일단 오늘은 반등을 했기 때문에 Fear and Greed 상황을 보면 Fear and Greed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이번에 Fear and Greed가 Neutral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되 아직 이렇게 Extreme Fear에 있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너무 쫄지 말자라는 입장인 거고요. 항상 역발사항을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 있는 이런 심리들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건대 미국 애들도 많이 쫄았구나, 미국 애들도 많이 겁을 먹고 있구나 이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럽 상황들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는데요. 크리스티안 제빙, 도이치방크 CEO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2023년 이내 그 다음에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 그 언어보다 높아질 것이다. 특별히 유럽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우전도가 너무 유럽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더 빨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 나왔는데요. 기존 주택 판매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많았죠. 저는 렌트비 때문에 관심이 많았는데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3.4% 감소하면서 연휴 541만 채 짓게 됐고요. 저는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뉴스라고 보고요. 6월 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훨씬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6월 달은. 6월 달은 실제로 대출 금리가 얼마? 5.7%? 와, 30년 평균 5.7%? 그럼 기존 주택 매매에도 더 비싼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 마음 먹기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주택 가격이 빠지고 저는 렌트비는 이제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기존 주택 판매 가격이 떨어지는 걸 봐서는 기존 주택 판매가 줄어드는 걸 봐서는 렌트비도 이제 떨어지는 게 시작이 된 거다. 그런데 실제로 지표로 나올 때까지는 한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카고 연원에서 발표한 5월 전미 활동 지수가 0.01, 0이 기준인데 0.01을 나왔습니다. 전원 수치는 0.40이었습니다. 예상치는 0.35였습니다. 경기가 급속하게 깔아앉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제 생각은 이러네요. 종합을 해보면 현재 상황은 어떠냐? 연주는 세게 간다. 강번치를 한 번 더 날릴 것이다.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하고 빅스텝을 또 할 것이다. 라는 태도를 시장에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시장은 쫄아 있고요. 또 그것에 의해서 경제 지표들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침체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침체오면 어떻게 할래? 금리 안 내리겠죠. 진짜 침체오면. 금리를 안 올리겠죠. 죄송합니다. 금리를 안 올리고 어떻게? 금리를 내리겠죠. 그것까지 시나리오 끝다락에 보입니다. 경기가 침체로 가게 되면 연주는 오히려 완화적인 태도를 친할 가능성이 있다. 왜? 이번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유분이 많거든요. 3%까지 올리면 한 50피픔 내리는 건 유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급하게 금리를 인상해서 자기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상당히 농후하게 연준에게 배어있다는 것을 오늘 시장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연준 인사들의 얘기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진행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